부산는 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는 다음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리는 제6회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 사전행사인 코미디 쇼케이스 가 28일 오후 4시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군암로에서 열린다. 이번 쇼케이스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공연팀인 쇼그맨 박성호 김원효 이종훈 이리오쇼 김길이 서태훈 유근지 김성원 송현길 드립걸즈 김영희 홍현희 조수연 김정현 해수욕쇼 병기수 장기영 김태원 야승우라 까브라더쇼 곽범 이창호 조윤호쇼 가 참여의 피서객과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행사는 코미디 공연팀의 공연 인터뷰 포토타임으로 진행되며 제6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예매부스도 설치해 공연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에 참가하는 김길이 송현길 유근지 서태훈 김서원 등 개그맨들은 쇼케이스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도 한다. 다음달 24일 부산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세계 10개국에서 40개 팀이 참가한다. 9월 2일까지 영화의 전당 해운대 군압로 등에서 모두 117회의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joseph2yna.co.kr 2018년 7월 27일 7시 34분 송구